안녕하세요 호호입니다. 저는 조선시대 왕명 기록물인 성정원 일기를 읽고 있습니다. 인조와 영조, 고종, 순종의 기록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귀한 기록물을 읽을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하여 들을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인조 1년 1623년 4월 23일 상위창경궁에 있었다. 다섯 여섯자 원문결락 보병 가풀을 상납하지 않은 수령들을 금직하지 않은 충청병사 등을 추구할 것 등을 청하는 병조에게 병조가 아래길을 각도 보병의 가풀을 3월 이후로는 각 9월에서 1필도 상납하지 않아 창고에 저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3월과 4월에 주어에 할 월봉을 지급하지 못했으니 너무도 걱정됩니다. 이는 각도의 감사와 병사가 평소에 전혀 검직하지 않아 이러한 폐단이 있게 된 것으로 중대한 군정에 있어서 너무도 놀랍습니다. 충청병사, 전라병사, 경상도자병사, 우병사, 강원감사를 먼저 추구하고 미납한 각고의 의뢰 수령에 대해서도 본도에서 납부한 자문과 미납한 자문을 일일이 사액해서 음학에 취재하고 전례대로 차사원을 별도로 정해 밤낮을 가리지 말고 상납하도록 파발마로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호한다고 정교하였다. 인조 1년 1623년 4월 24일 상위창경궁에 있었다. 인조 1년 1623년 4월 25일 상위창경궁에 있었다. 국기일에 앞서 재개하는 관계로 상참과 경연을 정지하였다. 우상의 차자에 대해 속히 출사하라는 비답 우상의 차자에 답하기를 경헌 득행과 명망을 모두 갖추고 있으니 부디 속히 출사해서 조야의 바람에 부응하라 하였다. 내일의 주강을 행하라는 정교 정교하기를 내일 주강을 행하라 하였다. 부두한 죄를 지었으므로 법사에 내려 다서려 주기를 청하는 지사정엽의 상소에 대해 사직하지 말고 직임을 살피라는 비답 지사정엽이 올린 상소의 대개는 행금에 대한 상언 가운데 성대를 만났는데 그는 유독 산에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을 발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성토하는 말이 아직까지 들리지 않아서 사람들이 모두 분하게 여기고 있으니 부두한 죄를 다스리소서 하였습니다. 신의 이러한 죄를 지어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으니 법사에 속히 명하시어 신의 죄를 바르소서 또 유사로 하여금 처가의 결송문안과 법사의 추착문서를 핵실하여 두자 원문 빠짐, 군주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린 제가 자연 돌아가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일이었는데 답하기를 전 부윤 김종경이 정사년 성절사로서의 공로로 초자하고 상가한 것을 취소해 주기를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전 부윤 김종경이 올린 상소의 대개는 정사년에 성절사로 차임되어 북경에 가서 예부가 정문 내에 근거하여 보낸 폐조의 생모인 김씨의 간복과 칙서를 인편에 가지고 온 것에 대해 초자하고 상가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일이었는데 입게 하였다. 자성지 정립의 서목에서 연흥 부원군 부인 일행이 내일 서울에 들어온다고 보고하였다. 자성지 정립의 서목은 연흥 부원군 부인 일행이 이달 24일 진위 숙소에서 당일 용인을 향해 출발하여 내일 서울에 들어온다는 일이었다. 헌납 이목을 패초하여 추국에 참가하게 하겠다는 성정원에게 정원이 아래길을 지금 당장 추국해야 하는데 사관원의 대사관 정광적은 새로 제수되어 아직 숙배하지 않았고 사관 정원은 아직 올라오지 않았고 헌납 이목과 정원 신천익은 오늘 정사에서 지재교로 차하되어 아직 숙배하지 않은 관계로 단지 정원 이배원만이 있을 뿐인데 그 역시 합계하고 농계할 일이 있어 이미 대글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아래는 것을 끝낸 뒤에 가서 참가하기를 기다린다면 필시 날이 저물 것이니 헌납 이목을 패초하여 숙배한 뒤에 추국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아랩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정교하였다. 자참찬 이경전이 사직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자참찬 이경전이 올린 상소의 대개는 사직을 청하는 일이었는데 입계하였다. 전우이정 조정의 간적을 삭탈할 것을 청하는 합계 합계하기를 전우이정 조정의 간적을 삭탈하는 일로 여러 달 농계하였는데 상께서는 선조의 원로라 하여 윤허를 내리지 않으시니 신들은 삶과 의아스럽습니다. 이른바 원로는 숙덕이 있고 지위가 높으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층호입니다. 그런데 조정은 나이와 지위가 비록 많고 높기는 하나 신들은 단지 그의 죄에 대한 말만 듣고 덕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를 원로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 성조의 수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속히 관적을 삭탈하도록 명하소서 하였다. 전유숙 임길후를 찬출할 것 등을 청하는 사관원의 계 사관원이 아래길을 전유숙 임길후는 폐조 후궁의 친속으로 아첨하여 총애를 받고 무리한 일을 자행하였습니다. 일찍이 강주 목사로 제수되어서는 온 고올이 모두 텅 빌 지경이 되었으며 개성부 유수가 되어서는 탐악한 행동을 끊임없이 하였습니다. 모든 대소 관원의 재수가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으니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병들게 한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출하도록 명하소서. 전 목사 홍매는 폐조 후궁의 아비로서 탐욕설은 행동을 자행하면서 가는 곳마다 혼란하게 하였으며 홍주 목사로 제수되어서는 욕심을 더욱 한없이 부렸습니다. 그러다가 반정하여 그의 한 뒤에는 스스로 보존치 못할 것을 알고 강고의 물건을 모조리 훔쳐낸 뒤 계속해서 배로 실어 날랐으니 부정으로 축제한 죄에 대해 이응해와 이계선의 예대로 나국하소서. 행호군 정령국은 일찍이 해주 목사가 되었을 때에 한 찬남 등의 사주를 받고 백대형과 서로 표리가 되어 제기의 옥사를 조작해냈습니다. 이에 제기의 진속 및 한 고을의 무고한 사람들이 줄지어 주륙되었으므로 그 참혹하고 혹독한 정상을 소상히 보고 들은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분하고 답답하게 여겼습니다. 나국하여 정제하도록 명하소서. 전 군수 전더군은 미미한 무부로서 이이첨의 신복이 된 뒤 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없어 여러 역적들과 서로 표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목숨을 부지하면서 편히 지내고 있으니 채차하도록 명하소서. 사행 원문 빠짐. 태만한 사헌부 장무 서리를 수검하여 엄하게 다스릴 것 등을 청하는 성정원에게 정원이 아르기를 명을 내리시면 걸 하에 있는 양사의 장무 서리가 관원에게 탈이 있다는 내용을 본원에 와서 말하고 입게하여 처리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예의입니다. 오늘 추국하라는 명을 내리셨는데 사헌부 관원에 사고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사헌부 서리가 비로소 와서는 대사은 오윤겸은 지경연사로 아직 숙배하지 않았고 지비 김덕함은 지재교로 아직 숙배하지 않았고 작년 김장생은 병으로 출사하지 못하였고 이명주는 농개하는 일로 현재 걸화해 있고 지평장현광은 아직 올라오지 않았고 박지개는 지비 병현에 있어서 오기를 청할 점이면 날이 이미 저물어 결코 제때의 추국에 참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대사은 오윤겸은 집이 지극히 가까운 곳에 있으니 폐초하여 숙배한 뒤에 추국에 참가하도록 하소서 사헌부 장무서리는 일찍 말하지 않아 날이 저물어 때늦게 하였으니 장무서리를 수금하고 엄하게 다스려서 태만이 하는 버릇을 징계하소서 하니 아렌데로 하라고 답하였다. 합계에 대해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사헌부의 계에 대해 아렌데로 하라고 답하였다. 사간원에 대해 정령국은 파직하라는 비답 사간원에 답하기를 정령국은 파직하라 기여헌은 이미 하직 인사를 하였으니 지금 우선 내려보내어 실효를 거두도록 하면 될 것이다. 그 나머지는 아렌데로 하라 하였다. 인원이 갖추어지지 않았더라도 검열 임수경을 폐초하여 석영할 것을 청하는 성정원에게 정원이 아래길을 이렇게 빈번하게 거둔하시고 날마다 경연을 여시는 때에 예비사관이 없어서 혹 겸춘추로 대신 직무를 보게 하니 너무도 구차합니다. 새로 제수된 검열 임수경을 내일 폐초하여 숙배하게 한 뒤 비록 인원이 갖추어지지 않았더라도 그날로 석영하도록 양사의 성상소를 명초해서 말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호한다고 정교하였다. 정사가 있었다. 정광적을 대사관으로 임수경을 검열로 최현을 교리로 이 귀를 우참찬으로 삼았다. 상있다. 도전 남은 검열 임수경을 필요한 잘되셨다. 감사합니다.